랄라퀴네시카 스윙 패밀리 오늘 했던거는 평생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셨던건데 리더가 움직일지 팔로워가 움직일지 혹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따라서 가슴동작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는 팔로워가 움직일 때는 스윙하고 리더가 할지 팔로워 할지 리더가 움직일 수 있고 모든 동작도 다 맞춰가지고 센터로 맞춰가지고 리더가 움직일 수 있고 다양한 동작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스윙하우스에서 이런 동작을 한번 해주죠 8, 6, 7 리더가 움직일 수 있고 리더가 자리를 잘 힘껴줍니다 리더가 움직일 수 있고 리더가 움직일 수 있고 리더가 움직일 수 있고 3, 4, 5, 6, 7 2, 4, 5, 6, 7 2, 5, 5, 6, 7 4, 5, 6, 7 4, 5, 5, 6, 7 팔로워베이션은 리듬 베리죠? 빵빵빵빵빵 같이 할 수 있어 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 이렇게 할 수 있고 빵빵빵빵빵빵빵 그 다음에 프로렉션 다양한 프로렉션을 할 수 있는지 몸에 붙을 때 팔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팔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팔에 반대에 따라서 계속 다른 동작들이 불편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팔을 놓는지 팔을 할 수 있고 반대 팔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다른 동작들도 들어가는 다양한 텐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뭘 배우면 손을 막 박해가면서 다양한 동작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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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